가기사는 증시각독이 안녕하세요 증시각독이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독이말리 여러분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 모두모두 반갑습니다. 8월 5일, 8월의 다섯번째날 금요일, 땡스갓, it's Friday, Friday가 열렸습니다. 몇몇 분들이 제가 휴가 갔다고 올랐다고 하는데 어제 그건 오른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저의 휴가가 증시를 상승시키는 것은 잘 맞지 않는다라는 것들이 이뤄지고 있는데 우리 후배들은 꼭 끼워 맞추려고 지금 억지로 그러는 모습 어제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억지로 막 끼워 맞추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원래 여름휴가를 안 가려고 했는데 한번 더 해보지. 다음 주말에, 다음 금요일날 제가 휴가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그날 주가가 오르나오르나 한번 봅시다. 아마 별로 그냥 똑같은 평일 같은 날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자, 오늘 시장이 계속해서 강한데 너무 달리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 조금 됩니다. 미국 시장 기준입니다. 한국 시장은 아직 안 달렸으니까 좀 다른 거 궤적이고요. 자, 오늘 짱 한마디. 시장이 너무 긍정적인 건 아닐까? 네, 각도기한테서 듣기 힘든 얘기가 나왔습니다. 왜 그런지 보시면요. 자, 우리 Fear and Greed부터 먼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Fear and Greed가 Neutral, 중립으로 들어왔어요. 47. 자, 이제 매수에 좋은 때는 지나갔다. 물 건너갔다. 매수하기 진짜 좋은 때는. 실제로 익스트림 Fear 때 제가 미국 주식 샘플로 몇 개 사놨거든요. 많이 올랐어요. 25%, 35%. 아주 로직 간단하더만. 많이 떨어져서 조금 과하게 떨어진 것 같은데 심리도 바닥이고 샘플링 한번 해볼까? 했더니 그냥 바로 올라요. 한국은 훨씬 복잡한 알고리즘이 있어. 시스템이 아니고 알고리즘이 있어. 한국 주식 시장은. 선반영과 피크아웃과 그다음에 우려와 이런 것들이 섞인 아주 기묘한 것들 있죠. 쉽게 안 가죠. 현금이 시가총액만큼 있어도 주가가 안 가요. 그런 나라예요, 한국은. 한국은 아주 복잡하죠. 글로벌 선행지수 역할을 하면서 경기 동양의 바로미터며 수출입이 아주 중요한 나라이고 원자재를 수입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복잡한데 미국은 간단합니다. 실적이 올라가면 고우, 실적이 떨어지면 아웃, 이런 사과인데 여기서 VIX 지수라는 걸 한번 볼게요. 사실은 Fear and Grid는 언론 기관에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집계한 거고요.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변동성 지표는 VIX 지표예요. 이 VIX 지표가 가장 강력한데 지금 보시면 제가 지난번에 너무 많이 올라서 30대 중반까지 올라서 이거를 장기 시계열로 보여드리면서 이건 좀 말이 안 된다라고까지 표현을 해드렸던 기억이 나요. 한번 볼까요? 조금 길게 보죠. 한 5년짜리 한번 보세요. 5년짜리 안 나올 텐데. 5년짜리 보시면 이번에 고점 찍었을 때 전에 한 번 고점은 코로나 때였을 때예요. 그리고 좀 더 길게 봅시다. 최대로 한번 봐봅시다. 보시면 코로나 때는 2008년도 리만 사태 이후 가장 높았을 때고요. 그리고 이번에 금리 올라가는 과정에서 또 한 번 이렇게 크게 올라갔었어요. 그러면서 이게 어떤 분은 이걸 40이 되면 주식을 사겠다고 하는데 이 40이 된다는 건 주식을 안 사겠다는 것과 거의 비슷해요. 제가 느끼기에는 왜냐하면 이번에는 위기 공명까지는 아니거든요. 위기는 아닌데 향후에 잘못될 수 있죠. 향후에 금리를 굉장히 높인 상태에서 오랫동안 유지되면 문제 될 수가 있는데 지금 그 상황은 아니거든요. 40까지 갈 상황은 아닌데 하여튼 30대 중반을 찍어서 좀 과하다라는 말씀드렸고 그때 익스트림 피규어 갔고 주가 개바닥 쳤고 그 다음에 이제 반등이 시작되었습니다. 다 1년짜리로 한번 다시 보죠. 그런데 말이죠. 이번에 이렇게 올라오기 전에 그 전에는 굉장히 안정적인 국면이었습니다. 자 17 이거는 좀 지나쳐요. 또 15 정도 미만은 진짜 지나친 때거든요. 15 정도 미만이 나오게 되면 너무 지나치게 모든 사람들이 기쁨에 들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고 나면 꼭 위기가 옵니다. 꼭 위기가 오는데 지금 아직 21이에요. 아직 뭐 공간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완전한 평화의 구간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금리를 올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에 대략 전 저점 부근인 한 17 내외 수준 있잖아요. 17 내외 정도 수준이 가면 아 이거는 좀 경계의 가드를 올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런 생각을 좀 아침에 많이 하는 시간이었고요. 자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 핀빈즈닷컴을 통해서 그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가가 90달러 깨졌습니다. 그러면서 엑슨 모빌 4% 쉐브론도 2%대 상당히 큰 폭의 하락을 기록을 했고요. 바이오텍은 많이 오르는데 헬스케어는 떨어지는 기묘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이오텍은 인수합병 뉴스도 있고 해서 연달아 쭉쭉쭉 올라가고 있는데 헬스케어는 좀 많이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대형주들은 좀 쉬웠고 AMD가 전문 발군입니다. AMD하고 인텔하고 주식 사이즈가 거의 비슷해요. 주식 사이즈가 거의 비슷했는데 점유율이나 이런 걸 하면 인텔이 훨씬 큰 회사인데 그만큼 미래를 AMD는 밝게 보고 인텔은 나쁘게 보는데 이번에 또 실적이 그렇게 나왔잖아요. 실적이 아주 이상하게 나와버리니까 분위기가 AMD는 실적이 나쁘다고 얘기했지만 서버나 이런 쪽에서 계속 증가할 것이다라는 게 예상이 되니까 사람들이 바로 주가를 떨어뜨렸다 올렸고 인텔은 계속 못하고 있으니까 주가를 지금 계속 빼는 그런 기묘한 흐름들이 지금 반도체에서 나타나는 게 상당히 눈여겨볼 대목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다시 오늘 지표들 몇 개가 발표됐는데요. 제가 왜 오늘 조금 이렇게 부정적... 그리고 제가 다음 주에 소개해 드릴 책이 있어요. 너무 재미있게 봤는데 그게 누구... 영국에서 채권하는 채권쟁이 CIO가 만든 소설책 같은 책인데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어제 잡았는데 오늘 거의 다 읽고 있거든요. 너무 재미있어서... 그런데 채권쟁이의 글을 읽으니까 약간 제가 경도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란 게 전 종이장처럼 이렇게 팔랑팔랑거려가지고 이 사람 글을 읽으면 그런가? 저 사람 글 읽으면 그런가? 좀 그런 경향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오늘 주간 실업 청구자 수가 나왔는데 26만 명이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25만 4천 명이었는데요. 한 6천 명 증가를 했습니다. 예상은 25만 9천 명으로 예상과 비슷한데 늘었고요. 저는 이거보다 장기 평균을 더 중요하게 보거든요. 이건 매주 목요일날 발표하지만 미국 시간으로 4주 평균이 25만 4천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24만 8천이었어요. 지금 여기서도 한 6천 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4주 평균이 계속 무상향하고 있다는 게 보여지고요. 연속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141만 6천 명이에요. 이전에는 137만 명이었습니다. 이것도 꽤 늘고 있죠. 30만 명 늘었는데 141만 6천으로 늘고 있습니다. 챌린지 그레이 앤 크리스마스가 발표한 7월 감원 계획은 2만 5천 810명입니다. 전월보다는 21% 감소했다고 하는데 전년대비로는 36% 늘었어요. 감원 계획도 꾸준하니까 아마 실업보험 청구자 수도 계속해서 늘 것이다. 이거는 현재 굉장히 탄탄한 흐름이죠. 고용은 굉장히 탄탄한 흐름인데 조금 나빠지기 시작했다는 걸 보여주는데 아직도 여력은 많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이쪽 고용 쪽에서는 그럼 오늘의 핵심적인 생각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예요. 무역 수지도 발표됐으니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796억 적자가 나왔습니다. 6월 무역 수치가 전월 대비 53억 달러 6.2% 감소를 했고요. 예상치는 801억 달러였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줄었고 이전에는 849억 달러였습니다. 왜 이렇게 줄었느냐? 석유 제품을 많이 팔았어. 가스 많이 팔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산유국 미국이지. 사우디보다 더 큰 산유국. 게다가 가스도 굉장히 많아요. 저기처럼 어제 아랍에 가스 어디가 많더라? 카타르. 카타르처럼 많아요. 가스가. 유럽에 막 다 팔고 싶어. 그러니까 러시아가 너무 고마운 거야. 미국 에너지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이죠. 연준 인사 발언들이 좀 있었습니다. 롤에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낮추는데 점렴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인플레이션이 낮아지기 시작할 때까지 금리를 인상하는 것을 지지한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우리는 당장 침체에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서 침체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냐고 물어본다면 그렇다라고 대답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과거 우리가 연준을 보아왔을 때 연준을 보아왔을 때 연준은 거의 비둘기였고요. 파울은 왕비둘기였어요. 언제나 시장 친화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는데 그렇다라고 답할 수 있는 연준 인사의 입장. 이걸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그렇다면 연준은 금리 올리는 스탠스를 낮추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대목이고요. 윌리엄 더들리 전 뉴욕 연총재도 발언이 있었습니다. 연준은 여전히 노동시장에서 그들이 요구하는 슬랙의 규모나 2%의 인플레이션 목표치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슬랙은 이렇게 노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 그 규모나 2% 인플레이션 목표치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런데 여러분 무서운 게 뭐냐면요. 미국 지금 캘리포니아에 가면 공무원들이 똥 치우느라고 바쁜다고 그러잖아요. 캘리포니아에 계신 분들 발언 좀 해주세요. 왜 똥 치우느라고 바쁩니까? 노숙자가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미국의 지금 옛날 무슨 팜타민, 페타민 중국에서 인터넷으로 살 수 있는 무슨 알약 같은 거 사는 거에 대해서 트럼프가 굉장히 강력하게 비난을 했었잖아요. 왜? 약물 중독자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부익부 비닉비는 굉장히 큰데 연준 입장에서는 그런 정성적인 것까지 판단할 수 없어요. 다 정량적으로 숫자적으로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숫자적인 거는 그냥 칼로 뚝뚝 자르는 거죠. 뚝뚝 자르는 거라서 그 안에 잘리는 과정에 있는 그 안에 어떤 사연이 있는지 고려가 됩니까? 고려 안 됩니다. 그냥 뚝뚝 자르면 되는데 연준은 수치를 보고 계산을 하는데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고 그다음에 노동, 고용이 상당히 높고 안정되어 있잖아요. 실업률이 낮으니까 이 사람들은 겨우 달랑달랑 매달려 있는 거야. 이 사람들 실업하면 바로 굶어 죽어 아니면 바로 굶기 시작해 이런 거 별로 신경 안 쓰는 거죠. 그냥 그 숫자 보고 딱딱 판단을 하는데 더들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장이 이번에 랠리를 보인 것에 대해서 약간 당황스럽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연준은 또 한 번 0.75%포인트 급액가량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용이 되게 탄탄한 상황들이 계속 지속되고 있고 게다가 여기서 자산가격도 다시 붐업하기 시작했어요. 채권시장, 주식시장 모두 붐업하기 시작한 상황을 보고 있죠. 연준이.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경기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연준이 보죠. 그리고 인플레이션 요소들을 봐요. 그런 요소들 중에 자본시장, 자산시장은 과연 포함이 안 되는 걸까요? 물론 항상 비둘기였습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비둘기였고 자산시장에 안정되고 잘 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폭락하는 거 싫어해요. 그건 분명하죠. 그런데 고용이 탄탄한 상황이 유지되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수치도 기록적으로 빠지지 않는 상황에서 그 다음 거를 예상한 자산시장이 빵빵 올라가면 이거는 기대인플레이션을 올리는 요인일까요? 아닐까요? 그건 올리는 요인이 될 수 있죠. 그렇다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연준은 최근에 랠리를 뽑았던 주식시장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태도를 눅눅하게 눕히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죠. 지금 물론 주식시장이 상승하는 건 당연히 그게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이제 올릴 게 얼마 없잖아. 금리 올릴 게 얼마 없으니까 우리 많이 먹혔네. 이제 고 랠리 이러면서 가는 거죠. 그거는 가능해요. 그거는 가능한데 랠리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이상 가면 기대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요소가 될 수 있으니 이 부분을 연준이 감안하지는 않을 것이다. 고려해서 행동하지는 않을 것이다. 즉 50BP, 25BP, 25BP를 그대로 갈 것이고 내년도까지 예상했던 4% 정도 수준까지의 금리 인상의 로드맵이 훼손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4%까지, 내년 4%까지 로드맵이 유지가 된다면 주식시장은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라는 거죠. 인식을 하면 시장이 한 번 쿵하겠죠. 인식을 하면. 그러나 대안이 없다고 생각하면 랠리를 뽑을 거예요. 거침없이. 주식시장은 원래 그랬으니까. 그렇다면 연준의 행동은 강화될 수 있을 겁니다. 강화되고도 시장이 별반 문제가 없다고 지표들이 별반 문제가 없으면 랠리를 또 뽑을 거예요. 그럼 연준의 행동은 계속 강화될 거예요. 그러다가 부러졌던 게 우리가 2007년 이후에, 2008년 리만 사태 아닙니까? 금리가 기준금리가 5%였어요. 행동을 안 한 게 아니었습니다. 행동을 했지만 과거에 너무나 많은 돈이 시장을 밀어올렸고 그러다가 5% 이상 때의 높은 금리를 계속 누적으로 때려 맞다 보니까 문제가 있었던 데에서 이미 문제가 터졌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쭉쭉 밀어붙였다가 한 번에 자빠진 게 2008년도 리만이었죠. 그러니까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겁니다. 연준과 시장은 서로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고민은 좀 하실 필요가 있는 상황 아닌가요? 그런 생각을 해서 오늘 뉴트럴로, CNN의 Fear and Greed가 뉴트럴로 진짜 몇 개월 만에 들어간 것을 보고 사람들은 이제부터 안심하게 될 겁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긍정론으로 바뀌기 시작하고 비관론자들이 쭈그러들기 시작하면서 쭈그러졌던 긍정론자들이 다시 시장의 기지개를 펴고 나올 것이고 여기서 시장에 한 번 더 랠리를 보면 긍정론자들이 목소리를 높일 것이고 비관론자는 완전히 쭈그러들기 시작할 것이고 그럴 때가 오면 지금 상황에서 보면 금리를 계속 올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중간중간에 까먹을 수 있자. 사람들이 오 랠리 이러면서 그럴 때 우리는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까먹으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영란은행이 다섯 번 연속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이번에 50BP 금리 인상을 했고요. 95년도 이후 27년 만에 50BP 인상을 했습니다. 4분기 영국 경기가 침체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국 가솔린 가격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계속. 오늘도 0.62%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게 이제 한 3.5달러까지 떨어지면 사람들이 완전히 안심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굉장히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간으로 환산시킨 그림도 한 번 살펴보죠. 계속해서 전년 대비 상승폭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고점이 55% 전년 대비 상승이었는데 이제는 30%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유가가 본격적인 하락을 하면서 90달러 깨졌어요. 어제 유가 차트를 한 번 보여드렸었는데 유가 차트가 중요한 넥라인에 걸렸다. 98%에서 밀려서 90% 넥라인에 걸렸는데 이거 그냥 바로 깨져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됐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지금 87.97인데요.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따라 좀 상황이 달라질 것 같아요. 채권쟁이 글을 읽은 입장에서 채권은 어떻게 해석할까요? 이거를 채권 시장에서 이거 봐. 경기 침체가 본격화되고 있어. 그것을 시장이 반영하고 있고 유가가 그래서 이렇게 빠지는 거야라고 시장은 지금 반영하기 시작할 거고요. 그런데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거 보면 어떻게 됩니까? 유가 보면 시장은 랠리를 뽑을 수 있죠. 아싸 왜? 앞으로 인플레이션 떨어진 거 명백한데? 즉값 떨어졌잖아. 유가 떨어지네. 게임 끝. 무조건 인플레이션 떨어지네. 오케이. 그런데 금리 1% 정도 올리는데 그다음부터는 그럼 인플레이션 꺾이면 뭘 올리겠어. 분명히 보일 건데. 고고. 먼저 땡기자.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주식시장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래서 주식시장이 너무 많이 땡겨진다. 그럼 자산 효과가 있잖아요. 부해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은 걔 때문에 덜빠지겠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연준이 기존에 50BP, 25P, 25P에 대한 태도가 바뀔 가능성이 없을까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시장은 그때그때 중간에 쿵쿵 이렇게 될 것이다. 오늘 그리고 금융시장에서 요즘 되게 웃기는 게 외환시장 움직임이 너무 급격합니다. 지금 달러가 어제 106.38이었는데 오늘 105.75예요. 물론 유로와 에나가 동시에 약세가 된 원인 에나 강세가 이루어졌습니다. 에나가 앞으로 어떻게 되냐고 말씀드렸었는데 103.99에서 103.09로 거의 1% 가까이 에나가 강세였고 달러는 거에 따라서 약세가 되면서 106.38에서 105.75로 움직였고 유로달러는 어제 1.016에서 유로도 오른 거 맞죠? 1.024, 제가 거꾸로 읽었네요. 1.024로 굉장히 크게 올랐습니다. 에나와 유로가 크게 오르고 달러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하루가 다르게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이게 무슨 요동이야? 그런데 일단 아시아권 통화는 위안화는 6.76에서 6.75로 강세를 보여줬고 원화도 1308원에서 1303원으로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외환시장이 요동되니까 금값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되게 재미난 포인트인데요. 금값이 지금 1806.80으로 다시 1800달러 대를 복귀를 했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건 말이죠. 낫삭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비트가 물론 최근에 많이 올라서 단기적으로 조금 올라서 그렇습니다만 또다시 1.4%가 빠지는 흐름입니다. 되게 재미난 건 말이죠. 위험 자산이 선호되면 비트가 올랐고 금은 재미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금이 연속으로 오르고 비트코인은 별로 재미가 없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될지 한번 잘 봐야겠습니다.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커진 상황이니까 외환을 못 믿겠다. 그래서 금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금은 꽤 오랜 시간 쉬었어요. 2000포인트 갔다가 지금 1800에서 1900 사이에서 굉장히 놀다가 이번에 1800이 깨졌었는데 다시 1900을 복귀하는 흐름들을 보여준 거 이거 어떻게 될지 이것도 우리 금융시장에서 재미난 포인트가 될 것이고 앞으로 계속 같이 보도록 하고요. 달러가 이렇게 가격이 변동하는 거는 채권 가격 금리 변동의 영향도 받고 있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가 다시 한번 빠졌고 미국의 전 영역에서 채권 금리가 다시 빠지는 상황이고 10년물과 2년물의 금리 격차는 더 많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채권 시장은 더 확실하게 경기 침체가 올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주식 시장은 인플레이션율이 떨어질 거라고 확실하면서 랠리, 서로가 다른 방향을 보면서 랠리를 하고 있는 아주 재미난 금융 상황이 펼쳐지고 있고 심리는 안정권으로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주식 매수할 기회는 이제 서서히 마감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